요즘에 다 사는 게 힘들죠. 네 저희도 힘들다고 사는 게. 네 요즘은 뭐 사람들이 그러거든 점집 오면 다 힘들어서 오지 않나요라고 묻거든 근데 아니야 뭐 이삼 년 전만 해도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 얼굴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팬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자기가 그냥 그 그닥 그렇게 힘든 건 없는데 훗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정말. 정말 돈으로 밑바닥을 쳐서. 정말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 근데 언니 얼굴이 써졌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내가 1년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전에 언니가 간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제수를 어떻게 넘어갔지 그냥 간제수가 그래서 아마 이 기분이 이렇게 높다운 되지 않았을까 그 땀에 간제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구워주고 못 받아라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할래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서 좀 망할래 그 수가 2, 3년 전에 있었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전 재산을 난리라는 수고돈. 네 맞아요. 제가 5년 전에 전산하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되게 황당하고 부동산 업자 찾아가도 그 사람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애하고 이제 살려고 월세방을 구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수소만 해도 그 사람 연락 안 돼서 거의 집 한 채 값이거든요. 그래도 애들 학교 때문에도 이제 옮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그거 느려서 전세 계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잠깐만 말 좀 끊어서 미안해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문서도 물론 전세도 문서예요 근데 내가 또 사회별 문서도 있어요. 내가 3년 전에 진짜 잡을 문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집을 샀더라면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렴한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적게 보이지는 않아요. 집 사고도 남을 만큼은 보여요 그 돈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문서를 잡았더라면 과연 내가 사기를 당했을까. 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언니가 미스를 한 거야. 언니가 조금 우리 같은 사람한테 좀 빨리 찾아와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어느 쪽으로 이사 갈까요 뭐 얘를 물어봤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이사 가면 안 돼. 뭐 너 이 개월 삼 개월 뭐 사 개월 오 개월 누구로 너 저기 뭐냐 그 사기 당할 수가 있어 아니면 간질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막아 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애들이 우선이다 보니까 뭐 애들 학교 따라 언니는 간다고 갔지만은 그 방향이 나하고 안 맞았을 뿐더러 언니가 수가 그때 내가 이 삼 년 그거 맞나요. 네네. 이 삼 년 전에 내가 문서 말 내가 진짜 문서를 잡았더라면 사기가 안 됐겠지만 그냥 전세로 그 뭐 문서 뭐 본드나 주식이나 했으면 언니는 백 프로 다 날래라는 수를 갖고 있단 말이지. 응. 그 돈을 다시 찾을 길은 없나요. 계속 알아보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속에 그 부동산업자 숭배해준 언니도 그렇고 둘이서 좀 아는 사이가 들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 집을 금액을 찾아야지 애들 키우고 하는데 지금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다행이네 월세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내가 비웃는 거야 헛떡고기라고 어 사람이 그 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좀 이 정도 좀 넓게 보여요. 네. 그쵸? 네. 뭐 이 정도면 내가 삼천 갖고 이 정도는 아니겠지. 뭔 말하는지 알지? 한 단계 위로 지금 보이거든. 응.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냥 그 전세에 그래도 전세에서 월세라도 얻을 돈 정도는 남겨놔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 내가 그 무렵에 내가 그랬잖아 모든 내 재산이 어 아까 물고품이 돼서 쓸어 가버리는 수였다고 그나마 아마 아 그것도 아니네 어 보면 그나마 내가 월세 사는 것도 누가 도와줬겠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도와줬겠지 내가 다수를 하는 수에 내가 월세 사는 그 돈 어떻게 갖고 있어. 응. 그래서 답답하고 첩첩해요. 어떻게 그 사람도 찾을 길이 없을까요? 한번 물어봐요. 찾을 길은. 언니가 등잔빛이 어드럽더라고 눈에 앞에다 두고 언니가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미 찾았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뿐이고 있잖아요 지금 어? 내가 한번 말해볼까요? 말해볼까요? 혹시 정시성이 누구예요? 성 중에 정시성. 그동산업자 분 성함이 정시였던 것 같은데. 이 여자죠. 네 네. 그렇죠. 네. 이 정시성을 찾으면 언니는 그냥 답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그랬죠 등잔빛이 어드럽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언니는 앞에 두고 왜 온문에서 찾아요. 응. 이 정시성이. 아마 정시성의 애인하고 애인하고 이 남자가 보이거든. 남자하고 이거 짜고 언니 돈을 다 헤쳐먹었으라고 저는 천문걸로 보여. 응 이 사람 잡으면. 응 이 사람만 잡으면. 이거 추궁하고 계속 또 그리고 전세는 요즘에 아무리 사기를 당한다 치더라도 그 뭐 부동산에 그 저 있잖아요 그 뭐 뭐라 그러지 뭐 응 뭐 뭐 우리가 무슨 보험처럼 들은 거 있잖아요. 계속 추궁하세요 이 사람 이 사람 돈 갖고 왔어요. 하. 그게 믿고 한 건데. 그러니까 믿는 발등 믿는 이한테 발등 찍힌다 그게 이럴 때 두고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응 내가 봤을 때는 어리석한 게 아니거든 그치 얼마나 사람이 사람하고 이렇게 돈 줄로 장난하는 것은 장말로 못 쳐먹는 거라는 거거든. 응 응. 그렇게 제가 추궁에서 찾아간다고 해서 그 돈을 지금 몇 년이 지나면 내놓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 올 올 하반기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 가지고 했다면. 모를까 지금 여러 개. 여러 개 억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문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오리지널 간질수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그 뭐 들어가게 들어간다 이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 사기로 오래 산다고 이 사람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지금 엄청 많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돈은 해결할 거고 돈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사업 밑천이라고 그래야 됐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 된 된다고 아마 여자가 뭐 바보 짓을 한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찾지 마 아까 세 개는 다 못 찾아요. 그러나 반 정도는 건질 수 있어요. 저 말고도 여러 사람 걸려 있는데. 근데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하겠지 내가 지금 원인이 전문이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까지 신경 못 쓰고. 일단은 원인은 받을 수 있다고 다 못 찾아도 그만 그만 받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제가 그렇게 찾으러 다닐 그 전에도 그렇게 부동산 업자 통해서 알아보고 했어도 이게 연락을 안 받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수성문에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올 가을 정도에 올 가을 정도에. 답 나와요. 그리고 칠팔월이 좀 지나면서. 언니가 기운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딱 손 묶여졌고 발 묶여졌을 거라고 봐요. 네. 아무 꼼짝 달성 못 했을 거라고 본다고. 근데 언니가 좀 기운이 돌아가면서. 이게 풀리니까. 그 대신 머리 똑똑하게 잘 써야 돼요. 똑똑하라고 나는 믿어요. 지금 너무 황당하니까 지금 또 너무 지금 힘드니까 이렇게 조금 내가. 이렇게 됐지 당신. 딱 한 번 물면 진돗개야 안 나. 성향이 그렇다고. 진돗개 성향 발휘하면. 어머니 이 돈 찾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는 못 찾아도 절반 조금은 넘게 찾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사 갈 때 방향 잘 모시고 그 돈이면 애들 중요한 건 알겠지만 조금 더 보태서 내 집 사요. 하. 애들 학군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좀 비싸도 거기 전세를 원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애들이 잘 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뱁새가 항상 다를 따라가려면 가리니 찢어진다고 딱 그 짝이 그 짝인 거예요. 힘내시고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irm quant piş이 뭔지 exemple. 알겠어요.